실적 테마 1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강 풍력,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실적이 잘 터지다 보니까 기계감에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될 수 있는 날인데 특히나 오늘 조선도 하고 싶었지만 조선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조선은 다음에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오늘 무엇보다도 태양강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로 한 CS 윈드가요, 호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대폭 상해를 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서 외국인은 차익 매도를 살짝 내놓지만 이상 없고요. 기간에 오늘 쌍거리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CS 윈드의 오늘 호실적이 지금 실제 전 세계의 풍력 발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트럼프 쪽에 지지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 모멘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적을 통해서 완전 상세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분위기가 헤리스 쪽으로 지지율이 좀 많이 치우쳐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정책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기대감까지도 있다 보니 CS 윈드를 오늘 소개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앞전에 몇 번이나 좀 소개시켜드렸던 그 중에 하나가 시쟁과 동일한 바닥을 만들 때의 차트가 만들어졌죠. 어느 정도 징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양봉이 나올 땐 장떼양봉, 은봉이 나올 땐 단봉의 은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방 경직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하방에 눌리게 되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장떼양봉 그리고 단봉은 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은봉도 이동평균을 수렴하다가 원률장의 깊은 은봉은 시장 영향성은 어쩔 수 없었고요. 이틀 동안에 회복력이 빠르고 그리고 오늘 장떼양봉을 낸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측이 어느 정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뿐만 아니라 분할로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헤리스 쪽의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변동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하방에 누워있지만 지금은 관심만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분기 실적 개선감을 통해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악성 재고 털어내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한 79억을 흑자를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의 해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악성 재고를 털어내는 가운데 특히나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또 신재생에너지 쪽의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흑자 전환을 한 신재생에너지 카테고리 안에서는 지금 여러분 CS 윈드와 HD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 가볼 건데 진단 키트 관련지입니다. 장기 테마 쪽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진 매트릭스, 녹십자 MS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PC, 휴마시스, 시젠 역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 주,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겠죠. 어디가 끝일지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4번 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동목들을 다 소개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양수 겸장으로 볼 수 있는 모멘턴의 종목을 좀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이오니아인데요. 여러분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나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합성 추출 증폭에 있는 장비와 키트까지도 자체 개발하는 회사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코로나 시기 때에 큰 폭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그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제 관련돼 있는 이슈까지도 뭉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진단 키트 쪽으로 오늘 모멘턴은 붙었지만 탈모 치료제에 관련 모멘턴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가지고 진단 키트가 빠지더라도 탈모 모멘턴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올라가지 않은 것 중에서 바이오니아가 제일 근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이 모두 다 상승하다 보니까 주도주 한 번만 더 이야기 드리고 관련돼 있는 코멘트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요. 드디어 이 저점에서의 따블 정산의 모멘턴이 떴습니다. 5천 원부터 오늘 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장중에 큰 폭의 매물이 출현하는 것을 호가창을 좀 봤는데 특히나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연일 수젠택이 올라가면서 윗고리를 단다는 것은 장중에 급등 후에 차익 매도를 빼고 종가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재매수 상승 그러니까 매도 후 재매수 매도 재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나 수젠택의 이 따블 정산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은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제 완전한 장중 트레이딩 지금도 트레이딩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제는 접근은 이제 아주 소량으로 장중에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도주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진단키트 쪽의 주도주는 수젠택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우리가 다른 종목들 바닥에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는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이 테마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 또 옥석알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테마 가봐야 되는데 제약입니다. 지금 업종 상위주에서는 5등. 네 맞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호세가 지속적으로 들려와요. 네 맞습니다. 제약 쪽으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지각경돈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기전자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 쪽에 상승폭이 아주 컸었죠. 그런데 그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매수를 했냐. 지금 상승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제약주들이 지금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손박김이 나고 있고 하반기의 주도 섹터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대웅제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신약의 나보타, 팩스쿨루하고 엠플루 기반으로 매년 매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보톨리뉴, 톡신 제재인 나보타 있죠. 나보타 같은 경우에는 70개국의 품목 허가를 받고 팩스쿨루의 2030년까지의 매출이 거의 1종 가까이 달할 거를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돌게 된 이 분위기가 연일 지금 차트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관통용 캔들 그리고 오늘 망치까지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듯합니다. 실적도 놀랄 노짝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2020년 1,200억에 올해 컨센서가 1,300억에서 1,500억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시가총액 1조 5천억은 아직까지 저평가 받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종군당입니다. 종군당이 올해 상반기는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쭉 땡겨, 차트를 땡겨보면 초정의 폭이 아주 깊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의 실적의 어닝 쇼크를 어느 정도 딛고 이제는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를 향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매소, 선침의 물량이 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HK, 이노인의 위식도염의 역류질환 식도 신약의 K-COP이라고 하죠. K-COP의 공동 판매 올해 종료를 통해가지고 2분기 실적 감소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해를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역류성 식도, 역류질환의 신약, 팩스쿨루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의 공동 판매를 통해가지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가속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2분기 어닝 쇼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더 3분기, 4분기를 향해가지고 선침의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기강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가야 되는 제약 쪽에는 대웅제약과 종군당을 내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테마 볼 겁니다. 건설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이슈를 등에 얻고 오르다가 중동반 리스크 그게 터졌을 때 약간 좀 눌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다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배열로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HDC, HDC 현대 산업 개발의 지주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근래에 건설주들의 머리에 들었고 이번에 하락률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앉은 추세에 이탈하는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건설 종목들은 대부분이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DC, 그리고 HDC 현대 산업 개발의 종목들의 대부분이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파동치는 자리가 오늘 눌림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추식은 뭐다?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타이밍에 20에서 눌림목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탄력이 더 붙게 되는 거죠. HDC의 종목이 오늘 HDC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쌍그레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건설주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삼성 E&A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라는 걸 볼 수 있었죠? 종목들을 보시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잡힙니다. 오늘 삼성 E&A 같은 경우도 20에서 눌림목 잡히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쪽의 지지율이 또 높아질수록 특히나 소유 플랜트 쪽, 글로벌 플랜트 쪽의 설계, 구매, 시공까지 하고 있는 EPC,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상반기에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불서 20조가 쌓여 있고 특히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드디어 쌍거리 매수가 연일 거의 1개월 반 이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주 중에 두 종목, HDC와 삼성 E&A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테마 말씀해 주셨고요. 마켓나우 3부 열혈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파트너님이 울산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로 오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울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요. 대구, 부산 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까지 경남북의 교통 중심이라서 울산을 좀 잡았고요. 울산역 앞에 있는 컨벤션 센터 앞에서요. 8월 10일 내일 모레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 종목, 주도주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